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내 돈 상담소 시간인데요.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 앞으로 온 사연 하나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취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매일 편도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 가을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받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 한 달에 최소 8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연봉이 4,500만 원인데 매월 이 정도 금액을 주거 비용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또 최근에 역전세는 아니다, 전세 사기다 해서 불안한데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나을지도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가 고파 적절한 주거 비용은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왕복으로 따지면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인데 어떻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직주근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주근접이라는 건 출퇴근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직장 근처로 주거를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 광화문, 판교, 또 여의도 이런 어떤 우리가 중심 상업지구, 중심 업무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직주근접이라고 한다는 건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꿈과 같은 얘기죠. 바로 그냥 퇴근하자마자 집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분 사연자님처럼 지금 자본을 막 빠르게 좀 모아야 될 이럴 시기에는 직주근접이 좀 독이 될 수는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해자분이 80만 원 한 달에 돈을 사용을 내시게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초기에 자본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취하고 있는 30대 직장이니까 아마 미혼이실 테고. 네. 이 사례자분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서울 강남 오피스텔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월 내든 월세를 내든 8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지난 시간에요. 소득별로 자동차 가격 이 정도 사야 된다라고 딱 정해주셨는데 그러면 직장인의 적절한 주거비 지출도 딱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이 지금 한창 사회 초년생으로서 돈을 모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월소득의 15% 이내로 주거비용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월소득의 15%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를 사용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15% 이내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초기에 좀 돈을 모아가는데 방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15%라고 하는 주거비. 이게 보면 월급의 15%, 80%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80만 원이 되려면. 그러려면 533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소득이 연봉 4,500이라고 하셨으니까 3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로 따지면. 그러면 15%다 그러면 얼마냐. 56만 원 이내로 주거비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80만 원과 56만 원 차이는 불과 24만 원인데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거비용은 고정비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야 되고 이거 1년간 12달을 곱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픽 다시 좀 볼게요. 사연자분이 지금 봐둔 집 근처 오피셀은 월 8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연봉이 4,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이 지금 약간 소프트하게 말씀하셨지만 위의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아래 줄 당신이 살 수 있는 건 56만 원 정도다라고 지금 좀 세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마저도 15%를 꽉 채울 필요가 없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시간적 여유를 추구할 때가 아니고 돈의 여유를 추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몸테크 그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적절한 주거비 지출 기준은 월소득의 15%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월소득은 새 전인가요? 새후로? 새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출근하면 사실 매달 교통비 따지면 교통비가 꽤 들거든요. 가끔 회식하면 택시도 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직장 가까이 가면 교통비가 안 드니까 그만큼 좀 세이브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직장 근처로 간다고 해서 바로 문을 나오자마자 회사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통비라는 건 들게 돼 있어요. 물론 장거리인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좀 들긴 하지만 아마 계산해 보시면 이건 좀 이사를 가고 싶은 분의 어떤 핑계가 아닐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통비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과하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연자분 입장에서 제가 한 번 더 항변을 해보면 한 시간씩 편도로 왔다 갔다 거의 2시간 막히면 2시간 반 이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2시간 반을 길에서 버리는 것보다는 직장 근처에서 하면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제가 2년 전에 직주 근접이었던 걸 버리고 지금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해 갔거든요. 그런데 키로 수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의 직장이 2.9키로였어요. 원래는? 네, 2.9키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날이 좋으면. 그런데 지금은 33.9키로로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2.9키로에서 직장 출근, 회사를 출근할 때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걸리느냐. 1시간 5분. 그러니까 거리는 무려 10배가 늘어났는데 시간은 그냥 딱 2배 정도 늘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직장인이 있었는데 이게 디자이너신데 회사에서 일하는 것 외로 본인이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외주로 주말이나 이런 때 여가 시간에 알바를 좀 한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직주 근접을 했다. 이분처럼 약간 이유가 좀 생산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도 그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직장 초년생분들이 직주 근접해서 남는 시간에 뭐하냐 그랬더니 쉰다, 잔다.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나이대에서는 사실 좀 아니지 않느냐. 물론 3, 4시간 정도 출근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몸테크를 통해서 시간적 여유보다 돈의 여유를 찾는 게 어떻겠느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테크 흔히 말하는 몸으로 좀 힘들어도 견뎌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비용을 조금 여유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우리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의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자분처럼 이사를 할 때 이런 사회 초년생분, 30대 초반의 직장인분들이 아까 사례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전세가 나을지 월세가 나을지 요새 또 신문에 흥흥한 그런 전세 사항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자본이 넉넉하면 전세를 가고 자본이 좀 부족하면 월세를 간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있다 보니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받아서 전세로 갈지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를 갈지를 고민한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번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전세와 월세는 말이죠. 전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월세는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렇게 그림처럼 인상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 2년은 그냥 고정금리,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기에는 당연히 월세가 유리한 거고 금리가 인하할 때는 당연히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세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실 때 가을 이사철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이사를 하신다면 월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역전세난이라든지 전세 사기 문제,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위험이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좀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달, 이번 달에 한 번 더 상승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상승을 안 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빨리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최근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반영을 한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로는 전세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사안에 따라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전세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거 전제로 꼭 달아주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세 사기 걱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따져봐야 된다.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사초를 두시고 이제 이사를 하실 때 지금 제가 챙겨봐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꼼꼼하게 이런 사전 체크리스트 먼저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 주거비가 얼마냐. 내 소득의 15% 이상의 월세나 전세가 대출 이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25%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이사에 관련된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사하고 나면 또 물건 많이 버리잖아요. 그럼 또 새로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동시에 비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게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거는 꼭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립빌라도 가능하고요. 물론 연립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면은 있는데 어디서 알아보시면 되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15% 이내를 따질 때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월세랑 전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도 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우리가 세금을 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월세와 전세 같은 경우, 월세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그냥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그러니까 직접 세금을 빼주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소득을 과표해서 공제해 줌으로써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선 월세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5,500에서 7천만 원이면 15%를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월세를 한 50만 원 낸다. 그럼 1년에 600 정도 내겠죠. 거기에 17%면 102만 원. 1년에 102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는 월세금의 거의 10만 원 정도 월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한도는 물론 400만 원까지인데 어떤 게 유리하냐는 개별적으로 자기소득이나 공제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거의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것까지 조금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이건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을에 이사철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최근에 전세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전세 매물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올가을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자금도 좀 여력이 있으시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올가을에는 유리하겠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드리는 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딱 정해준 적정 주거비용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나 아니면 월세로 나가는 주거비용이 월소득의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할까요? 1번 15%, 2번 25%, 3번 35%. 35%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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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